존커 존커는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이다. 외부 전기장, 자기장에 의해 결정과 액체의 광학적 성질이 변화하는 커 효과를 발견했다. 존커는 1824년 12월 17일에 스코틀랜드의 어드로산에서 태어났다. 그는 1841년부터 1846년까지 글래스고의 학생이었으며, 1849년에는 테오로지컬 칼리지 오브 더 프리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에 있었다. 1857년부터 그는 같은 곳에서 수학 강의를 하게 된다. 그는 글래스고에서 생을 마감한다. 존커의 가장 중요한 실험적 업적은 정전기장이 걸린 고체와 유전유체에서의 이중굴절 현상, 커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의 발견이다. 커 효과에서는 굴절율의 변화가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한다. 이 관계가 선형적일 경우에는 포켈스 이펙트라고 불린다. 커 효과는 자기장에서의 비슷한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는데, 이는 자기광 커 효과라고 불린다. 커 효과는 100나노초 정도의 아주 짧은 순간의 사진을 찍기 위한 커 셀에도 사용된다. 1928년 KAROLUS M% MITT ELST AEDT는 커 셀을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빛을 만들어내었다. 기존의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었던 최대 진동수는 10kHz였지만, 커 셀은 10MHz로 훨씬 짧은 순간 동안에 빛을 만들 수 있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